안녕하십니까. 촛불전진에서 기획한 특집 방송이죠. 대선 후보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방송 세 번째 편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방송 진행을 맡은 촛불전진 방송위원장 김맹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지난번 방송이 이렇게 히트칠 줄 모르고 소개를 좀 짤막하게 했었는데요. 윤석열 편이나 이재명 편을 보신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심리 분석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선생님 소개를 좀 품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심리 분석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심리 분석과 관련된 책만 한 열 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출간한 책을 통해서 분석한 사람들 이름을 조금 나열해보면 네, 베토벤 심리상담보고서라는 책을 통해서 한 권을 다 털어서 베토벤을 분석했었죠. 심리학자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에서 정조, 사도세자, 영조, 연상군, 이희, 허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억가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의 심리를 분석했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또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자들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의 심리를 분석한 책을 출간한 적이 있고요. 언론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서 분석한 사람들을 꼽자면 이명박, 박근혜, 안희정 등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 연구 결과를 이제 응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 분석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결과를 공표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독보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정치인들에 대한 심리 분석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겉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셨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한 30권 넘게 쓰셨고 김태형 저서를 찾으시면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책이. 이 심리 분석에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우리 학자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맞추셨습니다. 박근혜 심리 분석 그때 한참 또 유행이었죠. 의존 대상이 필요한 사람이고 측근 한두 명한테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철의 여인인데 막 욕을 먹었는데 한참 뒤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박근혜는 대통령이 하기 싫은데 옆에서 시켜서 하는 사람이다. 억지로. 이거를 선생님이 분석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건 맞았죠. 그렇죠. 그것도.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대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심리 분석을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편. 1대1 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편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기본 좀 분석하신 거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궁금한 것들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씨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간단하게 이제 통속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멋있어 보여서 멋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결국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정욕구 혹은 과시욕구거든요. 혹은 인정욕망, 과시욕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낙연 씨가 어렸을 때에는 마을이 가난해가지고 라디오 있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준 거예요. 동네 방송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라디오를 틀어줬대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자기 자서전에서. 아나운서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지망합니다. 와...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죠. 네. 어렸어요. 조금 컸어요. 중학교 때는 법조인을 또 희망하거든요. 멋있어 보여서. 이건 이제 얘기한 게 없는데 정확하게 워딩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기자를 지망합니다. 네. 이것도 멋있어 보여서. 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같이 동아일보를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를 자기가 선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동아일보를 매일 봤어요. 기자가 세상과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자, 일관되죠. 어렸을 때에도 멋있어 보였어요. 여기서도 멋있어 보였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낙연 씨가 금융부문 회사에 취직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된 거예요.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겠죠. 이 정도면 딱 이렇게 좀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트는데 그 계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신탁이라는 금융업 자체가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때여서 친구들도 제 회사 이름을 외우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뭐 하는 데냐고 물었다.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쁘겠죠. 본인의 계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어느 날 선배네 집 신문에서 우연히 기자 모집 광고를 봤다. 그게 언론의 발을 들여놓은 계기였다. 자, 이분이 걸음걸음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때 그 총매제가 뭡니까?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을 그런 모습 그렇죠. 인정을 안 해주고 선망하지 않고 자기를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하면 방향을 틀죠. 이게 이제 인생에서 언론 기자가 된 이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일관되게 계속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한마디로 너 어디 다녀? 이러니까 이제 아 기분이 나쁘고 이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 멋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돼야 그래도 자기에 대한 좀 믿음?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네요. 일단 자기의 자신감이라든지 사실 뭐 그 정도 금융회사 다니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랑하면 되는 건데 자랑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아 내가 지금 뭔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자가 돼서 일단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첫걸음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정치 입문하게 된 과정 뭐 국회의원, 도지사를 거쳐 총리가 되고 대권에 도전하게 된 과정 어쨌든 여기에 작용하는 가장 큰 이낙연 씨의 욕망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혹은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정 욕망, 과시 욕망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현이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뭘 되고 싶다라는 건 사실 멋있어 보여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멋있어 보인다는 표현 안에 있는 이낙연 후보의 심리는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원칙적으로 인정받고 싶다에 깊이 들어가면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죠. 아주 기적이 깔려있는 건 또는 뭐 존중받고 싶은 욕망 이런 기초적인 욕망인데 그게 이제 이낙연 씨의 경우에는 인정, 과시 이쪽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인정 욕망이 가장 핵심적인 욕망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신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이걸 이제 초라한 자기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람은 다 자기 개념이 형성돼요. 살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자기 개념을 갖게 되죠. 자기 개념이 굉장히 건강하다. 잘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남들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든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든가에 집착을 안 합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남의 눈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전혀 관심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다. 크게 받지 않는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자기 개념이 초라하잖아요. 내가 별 볼일 없는 인간이고 나는 형편없어. 뭐 그런 식의 초라한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방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괴로우니까. 그게 직면될 때마다 막 괴롭잖아요. 방어하고 싶을까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잘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욕망이 강화되는 거죠. 반대극부로. 이낙연 씨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까 법조인 꿈꿨다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 쓸만한 놈은 공부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너는 못 나서 공부나 해야 먹고 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본인이 직접 자사단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한 케이스지만 이낙연의 아버지가 지지적이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지지적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넌 못 낫다 이런 얘기. 이거 되게 기분 상하거든요. 예전에 친구가 넌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시집 가겠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엄청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이런 강막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나이 먹어서 들으면 괜찮아요. 어렸을 때는 칭찬받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보면 어릴 때 자소전에서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았다고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다 귀엽고 이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생긴 줄 안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릴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낙연 씨는 어릴 때 그런 지지를 잘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젊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 이낙연 씨가 책 몇 권 쌓아서 옆으로 누워자는 그런 청춘인이 누추하다 남루하다 했지요. 그보다도 청춘이 있는 줄조차 몰랐으니까요. 자 이 두 가지 발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자기 청춘을 묘사할 때 누추 남루 이렇게 생각하네요. 자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복되는 표현들이 왜냐하면 젊었을 때 가난한 사람 많았죠. 그 당시에 대학생들 중에 이낙연 씨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렵게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 다니는 분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자기의 대학 시절 청춘 시절을 누추와 남루라고 묘사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어려웠다. 그렇지만 뭐 잘 놀았다. 나 즐거웠다. 청춘 시절에. 그리고 듣기 꽤 살았다. 이런 표현은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염세적이고 자기혐오적이죠. 느낌이 정지영 씨가 그런 일화가 있어요. 농촌마을에 가서 농촌 풍경을 쫙 바라보면서 자기 어린 시절에 농촌에 살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누가 옆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힘드셨겠습니다. 그래서 정지영 씨가 반색을 하면서 야 내가 그때 행복했는데 뭔 소리야. 배고팠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팠지만 난 그 시절 정말 행복해. 너무 좋아. 난 그 시절 떠올리면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정지영 씨는 사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즐거운 거예요. 일단 배고프지만 끼니도 잘 못 먹고 그랬지만 근데 이제 이낙연은 자기의 청춘을 돌아볼 때 기쁘다 행복하다 보람차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누추하고 남루하다 그러죠 계속.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청춘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념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혐오적인 느낌까지 있어요. 시골에 갔다가 병 걸려서 막 고생할 시절인데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시골에 갔다가 올라올 때 야간 열축 속에서 이제 서울 야경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낙연 씨가 또 뭐라고 그랬느냐. 서울로 들어오면 야경은 황홀한데 저 화려한 서울에 내 몸 누이꽃 하나 없구나 싶었지요. 자 이것도 이제 뭘 의미하느냐. 그 화려한 야경을 봤을 때 내가 저기에 낄 곳이 없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겠구나.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또 뭐 쉽게 얘기하면 존중받지 못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심리를 느꼈다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회적 유기공포에 해당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서울의 야경을 반대 보면서 이낙연 씨랑은 다른데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야 저 악의 소고를 어떻게 하면 약간의 좌절감과 무력감 엄청 세 보여서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우리 진보세력은 저 악의 소고를 어떻게 저 소동과 고모로 같은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화려하고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한 적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는 느낀 적이 있어요. 서울 야경을 봤을 때 이거는 내 몸 늘 것 하나 없구나. 이거 사실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사회적 유기공포까지 해석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도 사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의 심정을 지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다 공감되진 않거든요. 저런 표현들이. 근데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얘기했던 윤석열 씨나 비슷하게 이재명 지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익추구 공익추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씨는 사익추구형 정치인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적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게 기본 욕망이 돼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고 있든 간에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력한 사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대권에 도전하기에 추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원래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걸어오신 길을 보고 좀 분석하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낙연 씨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죠. 꽃길만 걸어온 정치인이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안전한 길을 선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익추구형과 사익추구형의 큰 차이 중에 하나로 지목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공익추구형 정치인은 뭔가를 하기 위해 권력을 원하지만 사익추구형 정치인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만 뭔가를 한다. 이건 한 가지 얘기했었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공익추구형 정치인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본리를 마다하지 않지만 사익추구형 정치인은 개인적 손해를 한사코 피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있는데 생략하고 이낙연 씨가 안전한 길로만 걸어왔다. 또는 꽃길로만 걸어왔다라는 것은 결국 손해볼 짓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과 싸우고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앞장에 서서 돌파하고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이거 위험하네 그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씨는 그냥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어디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처음 되느냐 전남 한평영광 여기는 이제 고향이던데요? 그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세천년민주당의 텃밭이죠. 한마디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에 가면 지역주의가 너무 강해서 좋은 후본대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부산에 영고프 도전하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성남에서 여러 번 떨어졌죠. 그러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런데 이낙연 씨는 그럴 필요가 없는 아주 안전한 길을 선택한 거죠. 우리 고향 게다가 전라도 호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던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만 있었어요 계속 거기서 사선했는가요? 하여튼 전남 호남에서 그런 다음에 전남도 지사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예를 들어 지역감정을 깨려고 경상도에 도전한다든가 서울로는 안 왔어요. 다른 지역을 아예 간 적이 없네요. 전라도 지역에서만 사선에 된 거고 그러면서 전남도 지사가 됐죠. 이것까지는 순탄하죠. 그다음에 총리되는 과정도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싸우는 과정에서 촛불항쟁 때 큰 역할을 했다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문재인 정부가 이 사람은 일을 잘할 것 같아 해서 발탁돼서 그런 과정을 보면 순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탄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워온 정치인 스타일은 아니다. 그냥 안전한 길로 편안하게 걸어온 정치인 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정치 방식이 나올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신념이 투철한 사람은 한마디로 피 흘린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또는 싸워야 한다고 믿으면 싸워요. 그런데 자기가 초라하다고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자기 개념이 초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낙연 씨는. 그러면 자신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실력도 없고 평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의식에서는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자신감 없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권력에 편승하거나 그렇죠. 권위. 권위를 등에 얹는 거죠. 후광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광효과를 지금 그걸 누려서 총리가 됐잖아요. 후광효과 덕을 봐야 되는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 들어가서 후광효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인기 높으니까 후광효과를 누리면서 성장하고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낙연 씨의 정치 방식 기본적인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심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정면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권위를 등에 업고 자력돌파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은 절대 아니다. 이낙연 씨가 어려서부터 멋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멋있다 그랬습니까? 잘나가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세속적 기준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아나운서 법조인 기자 정치인 국회의원 화면과 철학이 없네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한테는. 그냥 멋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힘까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숭배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전두환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친화적인 심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식의 한 세기를 풍미했던 나름대로 악당의 최고봉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낙연씨가 끌리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거죠. 자꾸 장점을 찾고 그 사람의 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성권이 주류가치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올 초에 이낙연씨가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신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내 신념이다. 그랬다가 막 몰매를 맞았거든요. 또 그래? 신념이냐? 그러면서 막 몰매를 때리니까 이제 철회했어요. 사과했어요. 맞았어요. 근데 얼마 전 방송에 나와서 그랬대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뭐에 씌였었나 보다. 이렇게 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어제 기사에서 생각에 하나도 없네요. 어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뭐에 씌였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걱정이 돼요. 지금은 씌인 게 아닐까? 네. 지금은 안 씌였다고 과연 씌였었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신감이 충만하고 신념이 투철하고 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표현을 안 하죠. 어떻게 자기한테 뭐가 씌였었다는 표현을 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런 정치인이 그런 표현을 그래서 농담적으로 했던 얘기는 있었지만 그래도요. 농담에 뼈가 있는 거고 프로젝트도 그랬잖아요. 농담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그런 걸 놓치지 않죠. 충격적입니다. 이낙연 씨가 이낙연 씨가 기본적으로 기성권이 주류가치의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숭상하는 심리를 가질 위험이 있는 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낙연 씨의 정치 스타일을 안전한 길을 걸으면서 신경을 엄청 쓰는 거죠. 혼자서 뭘 안 해요. 사면론 나왔을 때 이런 평을 받았단 말이에요. 평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는 이 대표의 스타일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문제를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꺼냈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은 상식적으로 이 대표가 혼자 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청와대랑 조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에서 핵심 포인트는 혼자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측근의 평가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네. 최측근의 평가. 이게 제가 하나만 인용한 거지 많아요. 이런 경우. 대부분 이렇게 평한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혼자 뭘 하는 사람이 아니다.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반드시 특히 등에 권위 뒷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랑 사전교감했다 보는 거죠. 이 측근들이. 그래서 안정적인 길로 가려고. 뭐 권위가 나를 밀어주는데 해볼까?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씌었다는 표현을 아는 거군요. 자기 탓이 아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변의 평가에 혼자 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은 뒷배 없이는 일을 도모하지 못한다. 자기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기를 내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죠.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하고 또 개인적 손해를 두려워하고 자력을 앞길을 개척하기보다는 권위의 기대는 의존적인 정치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야말로 시험내에 오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댈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등에 이제 뭘 기댈 수가 있는데 대권 주자가 된 이상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정치 방식이 지금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러면서 일을 잘했으면 좋은데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왜냐. 타익 추구형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만 뭘 해요. 그래서 신념이 뚜렷하지 않고 형상치에는 뭘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현상 유지 하는 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상 유지. 전남도지사 했을 때 공약 이행용이 꼴찌라는 거잖아요. 네. 꼴찌였죠.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사실 뭘 한 건 없어요. 특별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비판에 주된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미애 후배도 당대표 시절 0점 이다라고 당원들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개혁 처리 못하고 보궐선거도 참패로 이제 자초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듣는 게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사익 추구형들은 권력을 잡는 것만 중요하지 자꾸 난 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면 됐지. 멋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스타일 구겨가면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지만 유지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나쁜 놈 소리만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적인 동력이 안 생겨요. 되고 나면. 그래서 이낙연 씨가 아마 되기 전에는 뭘 하거든요. 전남도지사 때도 보면 밑에 캠프에 있던 11명이 구속되잖아요. 부정선거로. 그런 건 자기가 열심히 했던 증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걸 증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고 난 뒤에는 별로 안 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대권이 눈앞에 있으니까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열정이 막 나오겠죠. 그런데 되고 나면 기운이 쫙 빠지면서 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됐는데 멋있는 사람인데 이미 나는 의욕 안 먹고 또 안전한 길로 그냥 품위 유지하면서 5년 자리 지키다가 품격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막상 권력을 잡아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세월만 충렬 위험이 굉장히 큰 그런 정치인이라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낙연 씨에게 가장 많이 따라다녔던 평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시대적 철학이나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평소에 하고 싶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말도 잘 안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자기 사진은 특별히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엄중해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대권 딱 도전할 때만 있어요. 그때만 드러나요. 한마디로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 그 순간에만 이 사람이 비전과 철학이 생겨요. 도전 끝나고 막상 그 권력을 잡으면 사라져요. 그런 게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씨가 사실 좀 세게 얘기하면 말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신 쿠데타로 박정혜의 독재 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때 대학을 다녔는데 학생운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사실 행시 봤다가 떨어졌나 봐요. 그 뒤에도 기성권이나 주류적 가치에 도전을 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수능하고 의전하는 기록은 많은데 도전하고 싸운 기록이 없어요. 이낙연 씨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멋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권력자들 혹은 잘 나가는 사람들 이지 전태일 열사도 아니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합류하는 것도 어려워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당으로 들어가고 대권주자로 부상하는 그런 거에 흐름이 조금씩 보일 때쯤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애착이나 호감이나 이런 게 형성되기 쉽겠죠. 그래서 제가 친화적이라고 표현을 쓴 건데 박정희에 대해서도 그런 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두환에 대해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등의 권위를 등에 얻기를 원하는 심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낙연 씨의 정치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압축할 수 있냐면 자기가 멋있게 생각하는 대상에게 밀착돼서 권위를 등에 얻고 휴강 효과를 느리면서 가속도로 안전한 길을 걷는 거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념적 성향 자체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이낙연 씨가.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수석이었던 조순영 씨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총리는 이제 이낙연 씨를 얘기하는 건데 보수적 진보가 아니라 진보적 보수다. 이게 뒤에가 정체성이거든요. 아이덴티티. 한마디로 보수라는 얘기죠. 보수. 이념적으로 보수주의자라는 건데 이런 성향을 이낙연 씨가 계속 드러냈죠. 사실은 일관성 있게 전남지사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한 대 묶어서 얘기하긴 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안전한 길 아닙니까? 안전하죠. 안전한 길이죠. 단독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묶은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를 어떻게 같이 묶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생각이 있다면 묶으면 안 되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문제는 또 이거예요.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가 엄청 욕먹고 엄청 욕먹고 사퇴했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언제 참여했냐예요. 이게 언제 참여했느냐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퇴진운동이 가속화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들어갔었다고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퇴진 여론이 거셌던 그때 들어간 거예요. 상업 판단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익추구형 정치인은 민심과 괴리된단 말이죠. 항상 민심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심과 괴리돼서 작은 사고는 안 치거든요. 몸을 사리기 때문에 근데 큰 사고를 쳐요. 민심과 괴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박근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러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관심 없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 참여하는 거죠. 그랬다가 욕먹으면 왜 욕하지? 뭘 시인 것 같다. 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사면론도 그랬잖아요. 민심과는 괴리되는 행동이었다. 연초에 완전 폭격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민심을 잃지 못한다. 대변하지도 못한다. 이런 데서 자꾸 민심과 괴리됩니다. 그래서 사익추구형 정치인들은 잦은 실수는 적어요. 대형 사고를 잘 쳐요. 한 번씩 크게. 요즘 윤석열 씨도 한 번씩 치고 있죠. 더 거슬러가면 동알보 기자였을 때도 많이 비판받고 있죠.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했다고요. 여기서 기본은 이겁니다. 동알보 기자를 할 때 언론사 탄압이 엄청났어요.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직당했습니다. 그리고 81년 정도면 또 광주민주화운동 속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한 살상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직후죠. 이낙연 씨는 호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이 없다고? 전두환을 찬양했다고요? 미국을 갔다 온 전두환을 자리를 댔다. 뭐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게 찬양 아니면 뭡니까? 그건 정말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신문사 검열이 엄청 심각했기 때문에 자기 직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던지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썼다. 밥 먹고 썼다.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나열해요. 그리고 끝 그러면 그게 칭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이 사람 까고 싶다 그러면 욕하는 사람들 거 인용했다가 끝. 칭찬하고 싶으면 칭찬하는 사람 거 인용해서 끝. 거기서도 몸을 사리는군요. 정말로 기절하면 자기 평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칭찬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이제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시대 분위기도 아니요. 그 당시에 이제 나온 신문기사 몇 가지만 해도 봐도 이제 이런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앞으로 뭐가. 그런데 어쨌든 그 시절에도 그렇게 열심히 전두환 권력과 싸운 사람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자는 1980년대 언론인들이 탄압받던 시기에 전두환 권력에 저항하기보다는 치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등 사회의 정의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직에 진출한 뒤에도 사회개혁에 대한 뚜렷한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뭐 이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자 생활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2021년 결정타를 날렸죠. 사면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심리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한 건 특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패턴을 봐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드러내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잘 숨겨야죠. 잘 숨기죠. 그렇지만 그 욕망이 강렬한 욕망이고 기본 욕망이라면 반드시 드러나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순간. 그래서 주기적으로 드러나요. 반복돼요. 패턴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낙연 씨는 쭉 패턴을 보면 계속 일관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느냐. 자기 신념이 드러나는 거죠. 이낙연 씨는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국민 통합 그러면 불평등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의 애인이 나오잖아요. 여성. 그런데 이 여성은 양반집 명문가 규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노비. 노비 출신이잖아요. 이병헌. 이병헌 씨가 나오는 역할. 노비인데 미군인. 이제 탈출했다 와서. 이제 이 여성은 독립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이제 이병헌한테 너도 해라. 참여해라. 이랬을 때 이병헌이 한 얘기가 참 저는 이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되찾고자 하는 그 나라 세우고자 하는 나라에 내가 설 곳도 있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잖아요. 네. 그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이제 노비해방 이런 거를 평등사회를 주장했으면 당연히 너도 포함되니까 같이 하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신분타파 같은 거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병헌 입장에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독립운동에 참가하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히기 전에도 난 노비였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부모님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내가 왜 그 나라를 찾는데 합류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평등 없이는 통합이 없습니다. 즉 불평등의 해소 없이는 통합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예주와 노예가 통합할 수 있어요? 통합을 생각하는 사람들 국민 통합을 꿈꾸는 사람은 불평등 개선을 기본에 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낙연 씨의 통합론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이쪽 사람 자기 진영의 대장 그리고 저쪽 진영의 대장 이게 나쁜 놈이지 좋은 놈이지 관심 없어요. 이 사람과 하합하는 거를 통합으로 생각해요. 민초를 중심에 백성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씨 자체가 엘리트고 사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을 뭘로 자꾸 이해하냐면 야합 그러니까 협치 국힘당하고 손잡고 뭐 이런 거를 자꾸 이해한단 말이에요. 대연정 대연정 스타일로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서화합을 위해서 박정희를 칭찬했다. 또 삼연론도 통합을 위해서 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의 정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백성 통합이 아니에요. 국민 통합이 아니고 정치 야합입니다. 정책 기득권과의 통합이군요. 그거를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하죠. 지도자가 이런 식이라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딱 분석하면서 아 이낙연 씨는 만약에 영남 출신이었다면 국힘당에 들어갔겠구나. 당연히 그러네요. 이낙연 씨가 왜 저는 민주당에 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이상하다 이 사람은 그렇죠. 전혀 성향이 안 맞거든요. 안 어울리는데 근데 보세요. 국힘당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호남 출신인데 과연 당연히 여기까지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오죠. 게다가 힘들죠.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아니면 경상도에서 출마하겠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안전한 길이 아니잖아요. 꽃길도 아니고 그리고 의심도 많이 받으셨는데 호남 출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호남에 이제 기반을 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분이 이런 경로를 밟아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국힘당에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격적 측면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낙연 씨도 이제 윤석열 씨와 똑같은 완벽주의적인 가짜 모범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모범생은 제가 윤석열 편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규범을 잘 지키고 규칙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처벌이 무서워서 혹은 사랑을 상실하는 게 무서워서 지키는 그런 모범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짜 모범생의 특징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타인들에게 화를 많이 내고 엄격하게 군다. 지나치게. 너그럽지 않다. 너그럽지 않다. 그걸 이제 특징으로 뽑았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규범 지킨 게 억울하기 때문에 규범을 지키며 살아왔던 삶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게 애느리 없이 돼요. 타인들을. 그래서 가짜 모범생의 평생 화두는 억울함이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낙연 씨의 경우에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짜 모범생하고 결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완벽주의적이지 못한 사람을 봐도 뭐가 될까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결합이 되면서 자기가 완벽주의적이 가짜 모범생이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든 사람 물론 이제 윗사람한테는 못하겠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내고 그러진 않겠지만 모범생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화를 내겠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낸다든가 화를 많이 낸다든가 무관형 쪽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평이 그래요. 일을 자기 기준에 못 미치게 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살벌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동아일보 시절 후배 기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꾸짖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또 후배들을 벌벌 떨게 만들 만큼 악명이 높았다라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아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도 이 얘기를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또 한 보좌진은 총리 시절의 이낙연 씨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사자구리에 들어가 있는 비참한 느낌이 들 정도로 몰아세운다. 라고 이제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겠죠. 그렇거든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번에 대권에 출마하니까 뭐였지 평상시에 사람을 많이 이렇게 이끄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하고 좀 과도하게 화를 내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가짜 모험생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인데 윤석열 씨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윤석열 씨는 아랫사람들한테 화를 내긴 내겠지만 더 잘 챙겨주잖아요. 기본은 잘 챙겨주는 걸로도 네. 버스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윤석열은 권력력이 세기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의 패밀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씨는 그 강한 권력력이라기보다 이게 인정력 인정력 명예욕에 가까워요. 이쪽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꾸리고 그러는데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빨리 누구한테 잘 이렇게 해서 좋은 데 빨리 올라가서 멋있는 사람 될까 에 관심이 많아요. 주변에서 일 못하면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이고 어쨌든 주변 사람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비평은 사자구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낄 정도면 친구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장이나 상상을 해도 사실 뛰쳐나가야 되는 건데 원래 좀 세게 하면 갑질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유아해 보이고 이 뒤로도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그런다는 거죠.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낙연 씨의 주로 과제는 멋있는 사람을 압축하는 용어가 품격 품위 아니에요. 이낙연 씨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품격 품위. 지도자는 품격과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재명 지사 공격할 때 계속 그걸 공격하죠. 품위가 없다. 품격이 없다. 이재명 지사 보면 엄청 열받겠는데요. 열받죠. 매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가짜 모범생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불량학생 불량학생 스타일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 것 같은 되게 싫어합니다. 백조 보면 이렇게 우아하잖아요. 밑에서 막 접고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정치판에서 안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흙탕물 안 먹을 수가 없다고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멋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누구를 활용해서 쓰든 뒤에서 하든 약간 음해성 정치를 할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어쨌든 이낙연 씨가 멋있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발의할 때는 참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발의했다가 또 욕먹고 멋있는 사람 안 될까 봐. 아니면 큰일 나죠. 그런데 막상 딱 탄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분위기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럼도 같이 짜고 야당 의원들하고 의장석도 전거하고 열심히 참가해요. 추미애 후보가 그거에다가 산보일병관이에요. 엄청 사죄를 운했잖아요. 제가 잘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낙연 씨는 탄핵을 발의할 땐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탄핵안이 될 것 같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줬죠. 스크럼 짜고 연좌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 발의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탄핵에 찬성한 것 같은데 입장이 뭐냐. 노코멘트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말해야 멋있는 사람이 될지 판단이 안 서니까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겠다.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표현인데 최근에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때는 뭐냐. 얘기했어요. 얘기했나요? 네 반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증거는 없는 거고 마음속으로는 그랬다? 아니 제가 볼 땐 지금의 모범 답안을 찾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멋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지금은.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 사람들한테. 여기서 어디서야 내가 살아남고 어디서야 멋있는 사람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 가짜 모범생이면서 완벽주의자란 말이에요. 기성의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멋있는 사람이 되려는 욕망을 신속하게 달성하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규범을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완벽주의자가 될수록 자기 꿈을 실현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갈고 따가웠을 때 가볍게 생겼습니다. 완벽주의기지. 성향을. 그래서 그런 평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스타일. 이런 평을 받거든요. 굉장히 신중한 업법을 구사하죠.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구사합니다.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얘기하는 하여튼 엄중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거는요. 이낙연 씨가 앞으로 보세요. 방송 보실 분들은 이낙연 씨가 조금 어려운 질문 받죠. 나섭하게 난감한. 눈동자 왔다 갔다 돼요. 그래요? 앞으로 보십시오. 오늘부터 안 하실라나? 안 하고 싶어서 안 해놓은 게 안 되잖아요. 도리도리도 지적받아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쉽게는 안 고쳐질 거니까 언젠 보일 거예요. 어려운 질문 받으면 혼란스러운구나. 생각하는 거죠. 백조가 이렇게 다리가 막 젖듯이 엄중한 태도로 말을 잘 안 하지만 생각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서 이제 딱 정제된 답변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하면 멋있을까 또는 욕을 안 먹을까 이런 이제 답변을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민감한 얘기 잘못 건드려서 발언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을 받으니까 그래서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이제 그래 생겼죠. 그렇죠. 뭐 굉장히 이 점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대비되죠. 이재명 지사는 좀 사안만 생기면 입장 너무 얘기해가지고 페이스북만 보면 정책이 다 나와 있거든요. 주변에서 얘기하지 좀 말라고 검열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요? 네. 검열할 테니까 당신 좀 하지 마라. 고만 좀 해라. 왜 이렇게 다 얘기하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돌맞아도 된다. 사과는 안 하겠다. 이런 건데 이낙연 씨는 돌맞으면 안 되잖아요. 품위가 떨어지잖아요. 돌맞으면.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그래서 엄중하게 지켜보는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가짜 모범생. 완벽주의적인 가짜 모범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면서 멋있는 사람으로 위치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런 평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는 좀 약점이다. 다른 사람이 적은 게 이런 평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완벽주의적인 가짜 모범생은 장점도 있긴 있죠. 장점도 있긴 있어요. 머리가 좋고 그럴 경우에는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말 잘한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실수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안 하니까 특별히 이걸 안 하니까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게다가 사익추구형이라 안 하잖아요. 거기가 조심도 엄청 하고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익추구형이라 정치인이라 대형사건 한 번씩 칩니다. 민심과 괴리되는. 그렇지만 어쨌든 평소에는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이다 이런 평. 그 대신에 이제 뭐 당연히 순발력 창의성 이런 건 별로 없죠. 융통성이 좀 없고 고지식한 편이죠. 그리고 차가운 인상을 풍기고 그래서 열렬한 지지자가 좀 만들어지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재명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솔직한 사람들. 홍준표도 솔직해요. 그러니까 열렬한 지지층이 있죠.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솔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열렬한 지지층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공익추구형 더 많겠죠. 수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낙연 씨나 윤석열 씨는 그 반대쪽이기 때문에 열렬한 지지층은 좀 없고 또 열렬한 반대도 좀 없는 요즘에 조금 생기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약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자와 국민들 간에 심리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굳건하게 형성된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낙연 씨의 최대 약점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사적 욕망 인정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 사익추구형 정치인이라는 것이 이제 최대 약점이고요. 그 결과 민심과 괴리될 위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신념, 미래 비전,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게 부족하죠. 왜냐하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기성권이나 주류가치의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앞으로. 설사 대통령이 당선된다 할지라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걱정되는 점이죠. 게다가 개혁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를 넘어서서 기성 국민의힘 이런 쪽에 밀착될 위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 지사는 기득견을 대변함으로써 사익이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또 그쪽과 야합과 통합을 해서 자기의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질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심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합 같은 걸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통합은 국민 통합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야합이죠. 그걸 추진해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위험하죠.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국무총리 시절에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가 좋았어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말을 저런 공격에 저렇게 말을 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말을 거의 안 한다고 해야 되나요? 입장도 없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 그때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있었느냐. 완벽주의적인 가짜 모험생이에요. 거기다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 논리력이나 토론 능력은 당연히 있어요. 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잘합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시절의 대정부 질의응답은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답을 준비했군요. 뭘 질문할지. 뭘 답변해야 될지. 게다가 정부 정책 같은 거가 기본이기 때문에 다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따라서 이때는 완벽한 모범생, 가짜모범생의 주특기거든요. 이런 거. 객관식 시험 잘 치거든요. 윤석열 씨도 객관식 시험은 잘해요. 청문회 같은 건 제법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해요. 그런데 이제 프리스타일이 안 돼요. 주관식 같은 게 잘 안 돼요. 대선 토론은 이제 주관식이거든요. 약간 난타전이 벌어지는. 그쪽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사이다가 요즘에 발휘되기가 좀 어렵죠. 요즘 같은 주관식 시험에서나. 그게 이제 사이다 발언이 위축된 또 하나 이유였고. 그다음에 대권 주자가 되면 정부 정책을 잘 알고 있다. 잘 외우고 있다를 넘어서서 자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팍 들어왔을 때 뭐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리 시절에는 정부 정책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들어오면 그거 얘기하면 되거든요. 정부 입장 단호하게 비판하고. 그런데 지금은 딱 얘기 들어와. 그러면 이제 자기 내용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가. 우물쭈물 한다든가. 엄중한 답변을 한다든가. 이 사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 부차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총리 때는 뒷배가 있죠. 권위. 권위를 등에 얻고 있는 시절이죠. 지지율도 높았죠. 자신감이 조금 있군요. 자신감이 좀. 멋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때. 그러다가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뒷배가 사라지고. 이랬을 때는 조금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신념과 가치관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딱 질문 받으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머리에서 팍 굴려가지고 모범 답은 쫙 형성한 다음에 나가는 쪽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면 사실 이낙연 후보는 총리에 아주 적합한 인재네요. 총리 시키는 일 하는 거에는 좀 할 수 있는. 잘 인정을 안 해요. 비판 받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말했다가 욕먹거나 비판받는 거를 선택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만 보는군요. 그냥 엄중하게 보는 거죠. 엄중하게 보고 있다가 모범 답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얘기하겠다. 아직 모범 답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누구한테 욕먹는 걸 무서워하겠는가. 권위자들.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걸 제일 무서워하겠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는 왜 않죠? 국민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낙연 씨가 쭉 얘기한 멋있는 사람의 국민 서민은 없어요. 다 성공하고 출산한 엘리트들이죠. 평범한 직장인도 초라해 보이는 거를 보잖아요. 최소한 기자는 돼야 멋있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눈에 안 들어오죠. 최근 이슈인데 이낙연을 지지하는 더 레프트라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서 군필 후보, 미필 후보 다 보셨겠죠? 지금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장애로 인해서 군대를 못 갔고 추미애 후보는 여자라서 군대를 못 갔는데 군필 후보 이런 사실은 저열한 정말 저급한 홍보물을 이낙연 지지층에서 뿌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거기 같이 들어와 있었던 후보들은 다 입장을 냈어요. 김두관 후보는 나 빼달라. 너무 모욕적이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도 자기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유독 이낙연 후보만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라고 하긴 했던데요. 한 번 얘기했나요? 그냥 평당원인가? 평당원이 한 걸 갖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다른 후보는 다 그렇게 입장을 냈는데 이런 게 어딨냐 이랬는데.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안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심각하게 보는데. 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게다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평당원이 했는데.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낙연 씨는 절대로 품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죠. 그러면 품위와 품격이 떨어지는 짓은 누가 한 걸까요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는 거죠. 자기는 관여 없고. 그래서 이낙연 씨가 일관적으로 면피성 발언을 참 계속 하거든요. 옛날에 무슨 사고 나서 어디 사고 나서 위로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 네. 이천 화내. 그때. 유가족이 뭐라 하니까. 대책업도 없이 뭐 뭐 하니까. 나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럼 가세요. 그러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괜히 간 건데요. 저는 좀 충격받았으니까. 저도 좀 충격받았으니까. 실제로 대화가. 약간 화를 내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유족한테. 이제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가족이 뭐라고 얘기하고 대책 얘기하면.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뭘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난 책임적인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그럼 유가족 약올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유가족이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도 화나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고 와버린 건데. 그게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기본적으로 지적이나 비판을 받고 실수가 드러나도 인정을 잘 안 해요. 바로바로는 안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럴듯한 대답으로 고장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하고.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어지간하면 다 꼬리 자르기. 책임 면피. 난 그 자리에 없었다. 내가 할 위치가 아니었다. 그 사람 모른다. 뭐 등등으로 일관합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신다는 건데. 그건 제가 앞에서 계속 분석했죠. 그런 심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낙연 지사는 일단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사람이잖아요. 품격과 폼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너무 들을수록 너무 초등학생 같아가지고. 중2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욕구들이. 유화적이고. 뭐 이런 욕구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사적 욕망 같은 게 해결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안타깝지만. 계속 그게 이제 자기를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율에 어느 정도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역으로. 국민경선인단 선거인단에 참여를 독려해서. 이낙연을 찍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보수가 참 안 됐잖아요. 요즘. 왜냐하면 윤석열 씨를 띄우면서. 야 이걸로 이제 한방에 우리가 다시 정권을 뺏어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이게 좀. 그렇죠. 여러모로 부족하죠.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사고를 치고.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측했지만. 막상 대선전에 돌입했다. 후보가 돼서. 그럼 더 바닥을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윤석열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윤석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홍준표? 홍준표도 안 되죠. 그렇죠. 자기들이 봐도 안 되잖아요. 유승민? 안 될 것 같아. 이게 최선이 아니면 착을 선택하는 그런 건가요? 없잖아요. 야권에 마땅한 사람. 최재형 씨를 띄운다 해도 될지 의문인 상태고. 없어요. 마땅히. 윤석열이 무너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서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여권에서 돼야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까 하는 걸 계산해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점에서 이낙연 씨가 찍힌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낙연을 옆에서 좀 밀어주면 될 것 같고. 이낙연 씨를 뽑고 이낙연 씨의 성향을 봤을 때 서로 이제 알아보잖아요. 서로 싸우다 보면 우린 같은 편이잖아. 느낌적으로 아는 거죠.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딱. 이거는 이분만 한데. 우리랑 코드가 통하네. 개혁 열심히 안 하시네. 우리 편으로 땡겨올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씨가 자기의 신념이라고 얘기했던 사면론. 그렇죠. 또 기대를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선되면 이제 꺼릴 게 없죠. 박정희도 찬영한다고 얘기하고 전두원도 찬영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면하고 통합을 얘기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착하면 국민당이랑 협치하겠다. 그러면 이제 국민당은 내각제라든가 이제 이낙연 씨는 그걸 제안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 야 이제 우리도 드디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학 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울고 있다.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이게 원래 진보정당 성향 사람들이 뽑는 패턴이거든요. 최선이 아니면 차학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렇게 지지하면서 마음 찝찝하지만. 에휴 그래도 진보정당에 지금 출신 후보들이 없으니 민주당 밀어주자. 이런 되게 착잡한 마음으로 사실 지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네요. 보수 진영이 오히려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될 사람을 뽑아놔야 다음 대선 때 또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네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지금 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보수들이 좋아하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리하게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낙연 후보를 그래도 굳건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언니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언니가 이낙연을 지지하더라고요. 이재명이 싫다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가요? 가장 핵심부에는 개혁 성향이 약하고 민주당이 있긴 하지만. 또 사욕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사실 뭐가 있어요? 모두 다라고는 당연히 생각 안 해요. 그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국민들 중에서는 정체를 잘 몰라서 이낙연 씨가 대중 앞에 노출된 적도 많지 않고 이략스타로 부상한 사람이잖아요. 전남도지사 있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낙연 총리를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네 정도의 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호감을 가지는 거죠. 총리 때 보니까 잘하던데 그리고 사람이 좀 품위도 있어 배고. 그런 것 때문에 막연하게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체를 잘 몰라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엔 반이재명 정서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 강제 강력한 반대자들인데 지지자들인데 이재명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괜찮다. 뭐 거의 그런 심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거의 윤석열을 뽑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싫다. 난 걔가. 그 사람이. 이제 이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대통령 선거를 사회개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 원한을 풀기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원한으로 치면 표를 주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크게 그려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개혁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자기 원한 자기의 어떤 증오 이것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낙연 쪽에서 이탈자들은 이런 쪽에서는 나오지 않겠죠. 별로. 그 아까 얘기했던 정체를 모르는 분들. 잘 몰랐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정체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낙연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점점이 아니니까 딱 찍어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참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기가? 사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일 큰 약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계속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까도 까도. 이제 시작이다. 이낙연. 또 이제 까기 시작하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태까지는 잘 부각이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차이점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10년간 까봤자 욕설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까도 욕설. 그렇게 까도 김부선. 뭐 없어요. 딴 게. 없으니까 재탕이 되죠. 새로운 게. 그런데 이제 이낙연 씨는 벌써 뭐가 뭐가 나오고 있어요. 검증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문제점. 그건 제가 쭉 설명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부각되면 상대의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대선 때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고 촛불혁명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가 방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이낙연 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방송 보시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내일 이재명 노무현이 분석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2022 이재명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판될 예정이고요. 16명이 함께 쓰신 거죠. 네. 인터넷에 올라와 있네요. 아. 지금 출간이 됐군요. 네. 그래서 간디서원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분석한 책인데 선생님은 심리 분석으로 살펴본 노무현과 이재명 이 편을 저수를 하셨고요. 책을 많이 사셔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